네 자 그리고 또 예 우리 기빈 여러분도 도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국민의힘 윤형호 중앙당 부의장님 모셨습니까? 예 박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장학권 세우십니다. 시사는 국제라이언스협회 상호사 세이치구 서울신화라이언스클럽 이용일 회장님께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명하는 학생이나 또 해당 후회원께서는 반성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 안승호, 이윤혹호, 우경구, 김준, 조윤아, 정유태 이상학생 여러분입니다. 자 반성으로 쭉 올라오셔서 예 우리 회장님이 용기 서시고 예 그렇죠? 자 우리 예 혹시 바로 위치 좀 왜요? 국사님이 이제 좀 안내주셔가지고 저도 예 구독하겠습니다. 김성환, 안승호, 이윤혹호, 김경구, 김준, 조윤아, 정유태 이상학생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전고등학교 김성환 위학생은 바른 심성과 성실한 자세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러 탈보급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1021, 2022년 11월 10일 한국체육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용일 국제라인체육회 상호사 C19, 서울 신화 라이언스트로 회장 이용일 축하합니다. 수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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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고요. 장학증서 진천중학교 안승호 기하로 이어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장학증서 진천중학교 이윤혹호 이하대역 맞습니다. 자 이어서 장학증서 진천중학교 우경구 이하대역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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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장학진에서 광예원 중학교 정유태 이어서 장학진에서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촬영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래층이라는 아래 배경을 얘기합니다 자 자리 잡으시고 전체 촬영 예 아 잠깐만요 여기 여기 조금만 앉으세요 휴대 참 참 네 잠깐만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못 찍으세요 장례정리라고 예 선물을 가져가시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한미문화예술상 시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역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이태선님 예 안 오신 분은 예 한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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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예술상 박종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레이션 청룡관독님이 받으셨습니다. 다른 분들 다 많아가는 것들도 이가 동문입니다. 다 받으시고 상금은 없죠? 네, 상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상금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존팔원 회장님께서 누가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은 분들을 주시고 안의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화 총리님이 지금 박종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종화 총리님이 받으셨고요. 하중심님 박종화 총리님 네, 바꿔 보겠습니다. 네, 네. 꽃다발 네, 주십시오. 윤지환님 자, 단체로 자, 다 같이 네. 윤지환님 네, 맞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염촬영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함이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함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 임명장 전국의학총장 위의 회장이신 조금목의학총장 정찬이덕 총장님께서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받으실 분 이경미 교수님은 반성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미 교수님은 미국 아리조나 조립대 음악과와 독일 아헨 국립군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독일 펠른 국립군대 음악교육을 수여하셨고 네덜란드 마스틸리트 국립군대를 졸업하셨습니다. 따라서 웬만큼 나이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창동 총장님 짧게로 인사를 해주신 바랍니다. 빨리 해주신 바랍니다. 빨리 해주신 바랍니다. 빨리 해주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